엄마한테 왔어? 엄마한테 악! 한 번 소리를.. 소리 한 번 지르고 왔어? 저거 넘어지겠다 여보 식탁 아니 아니 저거 넘어질 것 같아 너무 귀여워 내가 뺏어 누가 꼼꼼한 건데 초코에서 자동차로 호기심 애지 애지 무슨 일이야? 얘 뭘 먹어 안 돼 만지면 안 돼 지우야 지우 장난치는 물 아니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지우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신기해 왜 자꾸 엉덩이 짖어 버린다고 지우 나중에 따라가 아이 귀여워 애지 가까운데 따라가 먹어? 어 너 찌꺼를 그렇게 붙이고 초코 고구마 먹는데? 시문은 먹는데 시우 거 또 주께 ㅎ ㅎ 자 ... ... ... 시우가 하겠지? 시우가 해봐. 오 잘해. 해달라고 자꾸. 시우 왜 말해. 시우가 놀랬어. 시우가 놀랬어? 이리 와. 시우가 놀랬어. 시우가 놀랬어. 시우가 놀랬어. 시우보다? 초코 가지고 해. 시우는 스티커로 붕붕 하면서 가는 거야? 스티커 붕붕이야? 시우나. 시우가 너 뭐 가지러 갔는지 잊어 먹었구나. 시우야 뭐 가지러 갔는지 잊어먹었구나. 제거 한 번 개 놓을 수 없더라구요.